한글자막 by 한효정 콧물을 찍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니까요 아 그거 진짜 귀여웠는데. 그렇지 이게 뭐지? 이게 뭐지 이게 뭐지? 나 저거 찍을 거야 저거 찍어야 돼. 온 거야 버린 거야? 버릴까? 버려? 예쁜데? 안녕한 거야 빠이빠이? 내기! 과연 뭘 걸까요? 억새 소원길. 소원 빌면 소원이 이루어지나? 언니들은 여기 쓰면 못 쓸 거예요? 글씨는 잘 쓰신다. 그러니까요 글씨 진짜 잘 쓰셔. 메스타일. 이거 대박이죠? 조선시대 글씨 같아요. 언니 이거 진짜 폰트 아니야? 폰트? 결혼하다. 결혼하기. 뭐야. 오예쁜 한 명씩 낳을게요. 한 명씩 낳을게요. 아 진짜. 팀장님 뭐 볼 거예요? 나 뭐 할 거냐고? 네 뭐 볼 거예요 소원? 결혼하게 해주세요. 포장하게 해주세요. 요즘 세기없는 어떤가요? 또 자동을 해주세요. 혜진 언니는요? 도저히 모두 다 건강하고 큰 일을 가득하게 해주 damages. 그럼 나와 또 Quinlan의 Gilений 와 이거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리고 이것도 받아 가나요 제가? 네 이거 뭔데? 이거는 제가 연구 분석한 로또 번호입니다 당첨되면 다시 찾아와야겠네 재물품 있을 때 구매하시면 정확히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하셔야 돼요 희진이 이모 해봐 희진이 이모 이모 불러줘요 희진이 이모 해봐 희진이 이모 한 번 더 유리 이모 해봐 그러면 그러면 혜진이 이모도 해야지 혜진이 이모 희진이 이모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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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서윤 세이애 유 예스 네 소유 무지개다! 무지개! 아닌데 언니? 살짝 잘못 본 것 같은데요? 가리가리 날가리 발라보라 찍어보라 쌈장 자 넥스트! 아빠의 힘 게임의 신 있어요? 선수 입장 나이스! 어떤 거 줄까? 이거? 에이 엄마가 좋아하면 뭐해? 에이가 좋아해야지 소유야 이거 할까? 소유야 이거 할까? 어떤 거? 곰돌이 야유에 오신 소감이 어떠세요? 야유에 오신 소감이요? 왜 우리는 또 11월에 와가지고 추운 날 또 왔나 그치만 너무 좋습니다 거기 오카노스 삼공주 맞으세요? 여기는 팀명 이름이 뭐예요? 루공주요 아 저 담독방 이름이 루공주거든요? 아 그렇구나 안 바꾸신 분 계세요? 저요 제가 오늘 가서 당장 바꾸겠습니다 저 아직도 루카거든요 루카 하하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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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